아까 인터뷰 시작할 때 논바이너리로 정체화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딱 보고 아 부치구나 라고 생각했고 퀴어 페미니스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도 제 고정관념 안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건데 얼마 전에 페북에 왜 나를 그냥 딱 보자마자 레즈비언으로 규정해서 이야기 해버리느냐 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나는 젠더 퀴어다 라고 쓰신 걸 봤어요 젠더 퀴어로 정체화하는 것이 작업이랑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한편은 저희 TMI 시청자들께서도 막 퀴어 담수냐 이런 거를 처음 접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배우님 경험 안에서 젠더 퀴어라는 건 뭔지 그렇게 정체화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레즈비언이고 부치다 라고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개념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약간 제가 부끄럽네요 아니 근데 정말로 그래서 뭐 부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요 근데 외국에 그런 글을 올린 것은 일간지에 그런 얘기가 어떤 유명한 작업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그렇게 자꾸 소개된 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 가신 작년에 올해 작가 수상하셨던 정은영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시면서 이제 막 레즈비언 배우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트랜스 젠더 뮤지션 키라랑 드래킹 아장맨 그리고 레즈비언 배우 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묶여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건데 그냥 그게 막 일간지에 레즈비언 배우 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이제 커밍 아웃을 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통해서 제 이름 앞에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붙는 게 사실 기사는 저를 다룬 기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나가는 게 웃겨가지고 그런 글을 쓴 건데 이제 작업할 때도 작가님한테 제가 사실은 젠더 큐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분도 이제 제 1인국을 보고 저를 섭외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당사자가 아니거나 일나이가 아닌 사람들이 레즈비언? 레즈비언이야? 그럼 이건 레즈비언들이 만든 공연이야? 으~~ 이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쓴 건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뜻은 아니였던 거죠 근데 사실 꼭 난 레지다, 나는 바이다 이렇게 그 많은 알파벳 중에 뭘 골라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젠더큐어라는 거는 저를 이제 손수자로 느끼고 감각하는 시절에는 젠더큐어라는 말이 그런 말이 몰랐고 10대를 보냈는데 70년대 후반생이시죠? 제가 왜 저를 젠더큐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저의 과거에 저의 젠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남자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10대까지는. 애기 때도 면도를 해보고 싶고 이런 거 친구들이랑 놀 때도 역할놀이 같은 거 하고 노잖아요. 항상 남자 역할이에요. 고과서에서 피고 같은 거 읽을 때도 남자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여중여고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때 인기 어마어마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도 양육반 했는데 그때는 여고니까 당연히 남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막 수염 붙이고 이러면서 되게 짜릿하고 양복 입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랬는데 제가 한국 남자에 좋지 않은 그거를 내면화하고 싶어요. 남성성을 수행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셨으니까요. 그것들은 이제 내면화하고 있다는 걸 제가 대학 가서 페미니즘 접하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좀 그거를 거부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잠깐 디나이얼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장을 하고 다녔고. 근데 그때는 머리 기르고 화장하고 다니고 했거든요. 그래도 치마는 안 입었던 것 같은데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페미니즘 접하면서 학교에서 여성학 수업 듣고 이러면서 감정 제가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제가 남성성을 수행하고 싶지가 않아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치가 됐던 것 같아요. 내 주변 부치가.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트랜스젠터 남성. 그러니까 이성의 여자였다가 동성애자가 됐나는데 약간 말장난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느꼈고 그게 또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주변 부치라는 게 저한테. 제가 여성인데 동성애자라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그러면 나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라고 있던 차에 이제 젠더큐어라는 말이 들여오고 아 그럼 난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안드로진의 시기가 좀 있었고 지금은 좀 젠덜리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런 습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체계 안에 딱 맞춰서 넣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또 젠더 담론이나 키워 담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그게 뭐야? 혼란이야? 카오스야?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현행히 쓰고 있는 여자, 남자, 이성애자, 동성애자 이런 딱 떨어지는 단어가 이 세계의 다양성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서로 인정하고 가는 것 정도로만 돼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젠더리스다. 나는 안드로진이다. 라고 어디 가서 얘기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젠더큐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퀴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젠더큐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그 성소수 담론에서는 누구에게 끌리느냐 하면 남성에 가까운지, 여성에 가까운지 이게 되게 어떤 기준이 돼서 그 남성성이 뭔지를 결국은 질문하는 게 지금의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실천적인 면에서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레즈비언 커뮤니티 문화에서 보면 펜부치라는 게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상해져서 그걸 답습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뭘 따라하고 흉내내고 답습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정체성을 탐구해오는 시간이 쭉 흘러왔던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 안에서 연극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해와동 1번지라고 하는 구자의 연출과 같이 만드신 1인극이었고 이게 정말 사실은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는 굉장한 화제였던 건데요. 어떻게 연극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하기로 생각하셨는지 해와동 1번지 극장 이름이기도 한데 연출동인제라는 게 있어서 구자연출은 거기에 6기동인 출신이고 지금 7기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동인들의 팀이 1년에 한두 편씩의 창작곡을 계속하고 또 기획공연을 또 해요. 그 주제들, 그 연출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봄에는 뭘 하자, 가을에는 뭘 하자 그렇게 해서 그 활동을 구자연출이 4년 정도 했어요. 2016년에 봉페스티벌 주제가 심시티라는 제목이었고 주제가 죽어에 대한 거였는데 그때 연출이 올 봄에는 1인극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동인에서 활동할 때는 돈이 진짜 없었어요. 극장의 월세를 그 동인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럼 티켓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되게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을 많이 출연시키면 출연율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1인극이군요. 되게 초기 버전의 공연에는 그 대사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출연율을 아낄려고. 제작비가 없으니까 나 혼자 출연시키긴. 그래서 1인극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줬는데 저는 배우 욕심에는 하고 싶죠. 대본이 A4 100장이었다면서요. 다 공연화된 것은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 얘기를 공동창작으로 써보자라고 제안을 줘서 한 명이 떠들면 한 명이 치고 한 명이 떠들면 한 명이 치고 그게 A4 100장이었어요. 그거를 공연할 수 있는 분량으로 맞추고 연출을 구성해준 거죠. 1인극이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제 가정서 나오고 아마 돌아가신 얘기 제 전에 연애, 지금 연애 돈 없는 거 옥탑에서 살고 이사 간 거 뭐 이런 것들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연극이 됐었던 거군요. 네, 섹시 얘기도 엄청 나오고 그래야 관객끼리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중간에 저 배우로서 저를 셀링하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바로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번역 알바 맡겨달라. 넷플릭스 번역하셨다면서요? 몇 개 안 했어요. 진짜 딱 뻔했는데 공연 때는 좀 그걸 내세우고 싶었죠. 미스피셔의 살인미스테리라는 거에 에피소드 두 개를 했고요. 남북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것도 한 두 에피소드 정도 한 것 같아요. 자전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체성 얘기를 빼놓고 가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커밍아웃을 하기 위해서 이 공연을 하는 건 아니였거든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남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고 16년 5월 17일이었죠. 공연이 6월에 있거든요. 어쨌든 제 정체성 얘기를 빼놓고 가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여자친구라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여자가 담배 피고 말이야. 여자 머리도 짧고 말이야. 어쩜 말이야. 이런 장면에서 아니 그럼 이 공연 레즈들이 만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레즈비언 배우 1위가 된 건데 근데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이렇게 공연에서 하지는 않았어요. 배우님한테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일본 공연 녹화한 동영상을 받아서 봤어요. 거기에도 여자친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끝까지 보고도 이 연극에서는 커밍아웃 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를 넘어가서 그러네요. 그게 커밍아웃이네요. 그런 식으로 됐어요. 좀 더 다양한 갈래의 얘기들을 담고 있는 공연이니까 그런 거 나머지 이야기들처럼 비슷하게 차곡차곡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냥 연극 속의 캐릭터니까 그런 걸 요소로 넣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실에서는 내가 그래, 내가 퀴어야 라고 하는 커밍아웃 프로세스가 있었을 거잖아요. 이런 사적인 커밍아웃은 어떻게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